다윗이 사울의 침실에 들어가서 사울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부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부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 장수였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가까운 사울의 그 지근거리에서 사울을 호위하던 사울의 안전을 보호하던 그런 사람이 아부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부넬을 보면 그렇게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이렇게 가보면 아부넬이 사울의 첩, 사울의 여인을 탐하는 일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아부넬이 얼마나 이 천방지축,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울왕이 자신의 어떤 소나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권력을 마음대로 주물렀던 사람, 그 사람이 아부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부넬이라는 사람은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 우리 학교식으로 얘기하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또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삶이 무너지면 게을러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게을러진다.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다 같이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좀 힘들어요.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던 일을 좀 미루는 수준이 아니라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냥 게으름이에요. 더 악한 게으름은 무엇이냐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목숨 거는 것. 그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아부넬은 게으른 사람이었다. 게으름이 뭐라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목숨 걸었던 사람. 아부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아부넬은 다윗이 사울, 자신이 지키는 사울왕이 잠들고 있고 여러분 사울왕이 잠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부넬도 같이 자란 얘기가 아니라 사울왕이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는 일, 업무를 아부넬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조용히 사울왕의 침소에 들어서 사울왕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왕의 무기를 빼앗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부넬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조금 황당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사울왕의 침소에 들어서 무기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쟤네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진영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부넬을 향해서. 아부넬아 아부넬아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14절 눈으로 밑에 보세요. 아부넬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누구냐?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외쳤다. 아부넬아 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강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도 그를 경호하지 않았느냐? 다 같이 아멘. 경호하지 않았느냐 노트에 써놓으세요.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부지런히 보호한다. 주의하고 지킨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 사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시덩쿨이거든요. 가면 찔리는 거. 광야에서 목동들이 양을 지킬 때 쳐놓는 울타리입니다. 다윗이 아부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는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지 않았니? 라는 책망이죠.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와서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붐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거기까지 죽을 자이니라. 다 같이 아멘. 요트에 써놓으세요. 맡겨진 일을 다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책망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대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거기에서 실수하는 거 얼마든지 괜찮고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 그것도 얼마든지 괜찮지만 중요한 사실 아부넬과 같이 맡겨진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맡겨진 일들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내버려두고 방치한 채 아부넬처럼 욕망을 따라서 욕정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항상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의 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트에 써놓읍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써놓으세요. 노트의 기도 제목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자. 그런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는 마음을 두고 힘을 쏟지는 말자.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우리 선의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 눈물 흘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의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받은 은혜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지? 라는 생각들. 사단이 우리한테 그런 게으름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거 말고 다른 거를 보게 하는 거 다른 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 그것이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등대교육공동체에서 학교라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우선순위는 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뭡니까? 공부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공부하자. 기말이 얼마 안 남았다. 물론 공부가 맞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동의하심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는 그래도 다르게 공부할 거야. 그래도 나는 교과서 한 장 피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할 거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나는 이곳에 왔어. 적어도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는 이유가 없죠. 그것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지각하지 마세요. 설교노트 쓸 때 낙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앉아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믿음과 은혜와 연관이 있다. 이러면 구원받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올 때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세요. 물 먹고 오세요. 그리고 주어진 규칙과 학칙에 따라 아름다운 교복 잘 입고 오세요. 졸리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뒤로 가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거 여러분 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부차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길 부르셨지만 그것만 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 암송하고 통독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잔소리 말씀 통독 말씀 암송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다 같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친해지라는 얘기야. 오 안 친한가 봐요. 다시 한번 시작. 친해지라는 얘기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건 안타까운 마음들은 뭐냐면 교실 안에만 갇혀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니 대학에 나가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GPA가 아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는지가 아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더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등대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온전한 삶을 훈련하는 것 다같이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목적이에요. 온전한 삶을 훈련하는 것 아주 단순한 대답입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 돼요. 며칠 전에 보니까 김이 막 나뭇잎처럼 바닥에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당황했어요. 김나무가 입나보다 김이 날아다니고 아마 밥을 먹으면서 날아갔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뭐 해야 됩니까? 주워야 돼요. 내가 떨어뜨린 김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앞에 김이 보이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주워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우는 삶의 목적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고 등대 교육 공동체로 공부하게 하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어요. 예배 엉망으로 엉망으로 드리게 하면 되지 뭐. 말씀 대충 듣게 하면 되지 뭐.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하면 돼. 온전한 삶의 훈련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게 살게 내버려 두면 돼. 그렇게만 내버려 두면 그렇게만 시선을 바꿔놓으면 그렇게만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 여기에서 너네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너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없을 거야. 이것이 사단의 계략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ar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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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